잉여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로블록스 팬분께서 잉여맨 크루타워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위를 보면 점프웹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저희 동상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담미오님! 잉여맨입니다. 팬이에요. 요루루님? 그리고 김미아님 있잖아! 어? 아니? 저 뒤에는 뭐야? 김미아님이다. 사칭 아니에요? 괜찮대요? 괜찮대요? 어? 이분 팬도 요루룰리아 잉여맨 팬이라고 하네. 얼마나 팬이면 이 크루타워에 들어왔겠어? 인사 한 번 해주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이러는데요. 여기는 저희 탈추맵이라서 점프맵이라서 팬분들 밖에 안 들어와요. 맞아. 근데... 감동스러운걸? 3명 중 누가 제일 좋은가요? 누가 제일 좋은가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과연 이분의 답변은? 셋다! 라고 하겠죠? 다 좋아요! 역시! 굳이 한 명을 뽑는다며? 굳이 한 명을 뽑는다며? 이거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야 이런 거잖아. 그래도 궁금하긴 하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야 인데요 거의. 신추받아주세요 이러는데요. 다 좋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분도 헐 이러는데 반가워요. 반가워요. 이제 점프맵을 시작해볼까요? 친구들. 이번에 첫 번째 단계는 잉여맨인 것 같아요. 잉여맨 단계라서 그런가 싶네요. 너 못 갤걸? 잉여맨 단계 한 번. 요즘은 점프맵 좀 못하는 것 같던데. 과연 친구들. 아직 거기 있네. 아뇨, 열을 떨어졌죠? 할 수 있다. 천천히 오세요. 잉여맨 단계가 과연 쉬울지, 어려울지. 여기는 코카콜라는, 어 여기인가 봐. 앞에 우리 팬분께서 바로 지나가버리네요. 눈을 크게 뜨세요. 응, 눈을 크게 뜨래. 눈을 크게 뜨더니 눈이 아파요. 어 뭐야,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문제죠? 잉여맨 구독했나요?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아니요. 야, 아니요라니. 어, 잉여맨님. 아니요, 아니요에 들어와 보세요. 왜요? 아니요? 거기 너, 이유는, 그 이유는 너가 잉여맨 유튜브를 구독 안 했으니까까지 이 맵을 다시 계속 하고 싶다면 먼저 구독을 하고 오거라. 그럼 아까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해줄게. 잉여맨 구독은 했냐? 무서워! 이거 얀데레, 얀데레 점프웹인가 봐. 하고 왔습니다 하면 돌아가네요. 잉여맨은 스카이캐스 드라마를 봤나요? 냉. 어, 아니요 가면 뭐 다른 거 나오는 거 아니겠지? 개그 해볼게요. 아악! 아니네? 아니었구만. 잉여맨은 사악을 영상을 자주 올린다. 냉. 자주 올리죠? 냉. 재밌다. 어, 앞에 글씨가 써 있어요. 잉여맨 하트. 야, 뭐야? 야, 하트가 깨져 있어. 아아아아! 어 бу워워우우우우우우우우어 industrial 뭐야 얘들아. 하트가 깨져 있는 게 뭐냐고. 이게 왜 펫웹이라매. 절약자님. 절약자는 안티? 절약자 chyba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자, 스물스하게 왔고요. 어 2단계는 단미오님 점프웹인가 봐요. 오우. 단미오 하트 써 있고요. 하트가 좀 깨져있습니다. 여기도 요로루님 요로루님 빨리 와야 돼요 요로루님 점프도 바로 위에 있다고요 5초 5분안에 못 갈 것 같은데요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자 리아를 좀 기다릴게요 리아 왔구나 안녕 자 다미오님이 없어도 좀 아쉽긴 한데 다미오님을 밟고서 점차점차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기민님 굉장히 잘하시네 근데 이거 앞으로 이렇게 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네 김니아님 평소에 다미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미오님 솔직히 가끔 예쁜 척할 때 솔직히 그렇게 하면 돼 아니야 진짜 이쁜 거일 수 있잖아 맞아 그것도 맞는데 아 이거 이거 맞추는 거잖아 내가 이거 방법 알아 ESC 눌러서 댓글에 써있더라고 이동 모드를 마우스로 바꿔 마우스 클릭 이동을 하고 클릭을 하면은 알아서 맞춰준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앞에 길이 없대 어? 앞에 점프 앱이구나 아 뭐야 이기민님 멍청한데 멍청해 오늘은 대박죠 야 어디야 리아야? 전 몰라요 아 마우스 클릭을 바꿔보자 마우스 클릭을 바꿔서 뭐야 오늘은 계속 대충 많이 가는데요 렉이 걸렸네요 자 어? 안 되는데 나 아 됐다 저 속상해요 왜 속상해요 인유맨 구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어? 길이 없어 리아야 여기는? 에이 거짓말 눈을 크게 떠보세요 눈을 크게 뜨면은 네? 저는 촉이 왔어요 처음에 왼쪽이 길이었으니까 이번엔 오른쪽이 길일 거예요 오케이 고 뭐야? 제 생각엔 가운데인 것 같아 가운데? 아 가운데 아니잖아 맨쪽이잖아 크크크크크 ranked 자 여기 옆으로 가면 좀 더 쉽겠죠 오케이 자 아차 읏차 오케이 오? 이거 x x자 이거 일자로 가는 거네 이 정도는 잉여맨 크루 타워에서 잉여맨이 못 깨면 안 되지 파틴 수 است 어? 여기 문제가 또 있네요 뭐죠? 단미오 유튜브 구독되어 있나요? 당연히 돼 있죠 돼 있는 거고 단미오님 구독자 직구경 영상을 올린다 올리죠 항상 올리고 있죠 단미오님 팬이기 때문에 단미오님은 제작자 직구경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을 것 같은데 없네요 하도 많은 분들이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와 이거 돌아가는 거 순식간에 깨버렸다 리아야 이거 한번 해봐 진짜 진지하게 한번 해봐 이거 진지하게 제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하는데 잘해 여기 근데 누르르님 왜? 이녀미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아 이제 요르르님 구간이 오거든요 거기다 한번 이제 빨리 가서 요르르 구간에는 어떤 문제가 또 숨어 있을까 와 이거 아찔아찔하다 오 요르르 구간이에요 요르르 구간 왔어? 네 나이스 와 요르르 구간은 핑크핑크 핑크색입니다 여기에 요르르 하트가 꽉 차있고 하하 뭐야 이거 요르르 리아베베는 퀴즈가 없습니다 그 대신 나이도가 좀 높을 겁니다 이거 어렵겠다 요르르 라인에서 어려워 봤자죠 아이고 뭐야 요르르님 요르르님 좀 밟을게요 뭐? 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가지? 이거 뭘까요? 아 이렇게 옆으로 쓱쓱쓱쓱쓱 하자 아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위로 가서 쓱쓱쓱쓱쓱 약간 매달려가지고 W 옆으로 움직이는 거지 아 쉽네 와 이거 요르르 구간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뭐죠? 요르르 구간에 떨어지면은 그냥 바로 해초말 네 와 큰일 났다 긴장돼요 요르르 구간 태초마을이 하늘에서 하는 기분이에요 점프웹을 조심하세요 안 돼요 빨리 가자 요르르 구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죠? 외줄타기예요 요르르님 보세요 너무 긴장돼요 요르르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님은? 저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됐다 위로 점프만 하지 마시고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돼 오케이 속았고요 수고 야아아아아아아아 아 이런게 어딨어요 제작자님 밑으로 내려가라며요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이러면은 자 외출타기 하고요 뭐야 방금 제발 여기는 안돼 여기 아래 페이크고 와 드디어 왔습니다 와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도착 했습니다 후 자 여기 통과했고 이제는 아래까지는 안 떨어지겠죠 후야 어? 파이팅 파이팅 더 가야되나 후앗 아 다시 해야돼 제발 여기 저기 난거 아니야 됐다 아 저게 왜 3칸일까 저 니아에서 요루루까지 떨어졌어요 아 이제 떨어져? 아니요 거기 이상한 틈이 있어요 근데 이거 3칸을 이거 3칸을 내가 띌 수 있을 어우 띌어지네 여기다 왼쪽 아래에이 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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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더 어 그냥 해 야 나 노래 부르지 말고 해 그냥 자아 슬리슬쩍 올라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점프해버리기 점프하기 아 약간 오른쪽으로 점프 으허 어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icia 오른쪽으로 살짝 으읍 자 와! 왔다! 여기가 뭐지? 여기가 리아 색깔인 리 하 하트 드디어 왔습니다 바로 위에 클리어 구간이 있는 것 같군요 바로 깨자 드디어 리아 구간까지 왔다고 어디야? 반대쪽인가? 여기서 고정해야 돼요 고정이 뭐죠?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돼 더 올라가려고 눌렀다가는 안 돼요 됐다 그리고 여기서는 앞으로 쭈욱 가다가 벽에 탁 한번 바뀌고 다시 W를 누른 상태에서 점프하면 돼요 쭈욱 됐다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서는 쉽거든요 네 안 돼 안 돼 아 벽이 좀 크네요 옆이 살짝 튀어나왔네 도전 여러분들 펜이 만들어주신 이 점프 맵 진짜 엔딩 보고 싶은데요 거의 지금 1시간째 게임 플레이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군요 쉽지가 않군요 음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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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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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보고 못 깬다 했어 다시 기회가 왔도다 천천히 긴장하지마 이녀 맨 넌 할 수 있을거야 아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조금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거 같아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아 미끄러워 아 미끄러워 아 미끄러워 끝났어 끝났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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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시간 30분만에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개꿀잼이죠 하지만 안떨어지죠 가자 으아 김리아 구독하기 단미오 구독하기 요루루 구독하기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맹 구독하기 야 제가 드디어 자랑스럽게 우리 멤버들 가운데에서 앉게 되었습니다 야 이걸 클리어하네 으아 넘나 좋아요 이걸 깨내 이걸 또 깨고 마네 이걸 또 깨고 말았어 요호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구요 아 여러분들도 이거 게임 링크 영상 정보란에 쓸테니까 한번 클리어해보세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더 재밌는 시간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뿅 뿅 뿅 뿅 뿅 viewed 뿅 뿅 뿅 뿅 뿅 뿅 안녕